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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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개 테스트 영상입니다 모카가 개들 이렇게 냄새 맡고 관심도 좀 있는데 개들이랑 막 뛰고 놀기보다는 그냥 냄새 조금 인사 살짝 하고 혼자서 활동하는 거 더 즐기는 아이예요 그래서 개들이랑 많이 있어도 트러블이 생길 우려는 없지만 뛰고 노는 걸 보기도 어려울 거 같아요 들어오세요 모카 신났어 모카 모카 이상해 이상해 왜 굳어서 어떻게 해 흐흐흐 흐흐흐 모카 신났네 흐흐흐 글은